오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서 오크라이나 군 신병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들을 이끄는 사람은 스웨덴 출신의 민간 외국 군사교관인 맥은어색인데요. 오크라이나 군의 요청을 받아 전투 경험이 부족한 오크라이나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. 비록 최전방으로 파견되기 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짧은 훈련 기간이지만 각 병사들은 이곳에서 전투 시 꼭 필요한 전술들을 배우고 익힙니다. 이곳에서의 훈련은 수류탄 투척, 적의 진지 공격 등 기본적인 훈련이 주를 이룹니다. 실전을 방불케하는 훈련장 분위기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데요.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49세의 오크라이나 군인은 외국인 교관과 오크라이나 교관 모두 자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.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총을 들고 전장에 나선 우크라이나 군인들. 이들이 훈련을 통해 최상의 전력을 갖추고 나아가 조국과 가족 그리고 자신도 꼭 지켜내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